물을 붓고 이렇게 수조나물과 소고기도 올렸고 올케이노 나벨을 준비 중입니다 신랑님이 오면 같이 끓여 볼게요 맛있겠지요? 육수도 모아보요 오빠 이것도 먹어야 돼 이거 이거 면 미소 등장을 푸는 후에 중불로 익혀줍니다 우리는 본동도 같이 덮어 먹을게요 맛있겠다 안녕 맛있다 아 아 아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나벨 국물도 너무 맛있네요 아... ㅋㅋㅋㅋㅋ 맛있어 ㅋㅋㅋㅋㅋ 음 맛있다 이거 되게 맛있다 틀려서 먹을 거 맛있나 봐 아 죽을만 먹으면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